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자리에 설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잘 사는 얘기를 해볼까 아니면 돈 버는 얘기를 해볼까 아니면 건강한 얘기를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두 분을 소개를 할 텐데 제 강의 속에서 이 두 분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가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 되겠다 바로 행복한 삶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기능성 신발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업계에서 15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을 잘 아실 텐데 금강이나 텐디나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 신발 회사에서 15위를 하고 있고 산업 내 위치는 최상위를 저희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 통계로 15위인데 내년이면 아마 10위 안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기능성 신발 회사에서는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맹 프랜차이즈 회사가 9,80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프랜차이즈 하고 싶은 회사 3%에 들어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 드려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경제학자 Pareto의 법칙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대 80의 법칙이라는 법칙인데 세상에 20%의 사람이 80%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만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의 사람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80%의 사람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20%에 들어가고 싶죠? 대답하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되시라고 봅니다 전 세계에 약 한 8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80억의 인구 중에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만큼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돈을 다 모아서 균등하게 나눠주면 한국 돈으로 약 10억 달러로는 약 80만 달러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나누는 환경이 안 좋아서 조건이 안 좋아서 어렵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나누는 환경이 안 좋아서 10년 후로 돌아가 보니까 1 million dollars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돈을 벌 것 같잖아요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10년 후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떤 능력이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은 마인드라고 합니다 제가 예식장에 가서 우리 박우스 목사님 주례하실 때 이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세상에는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위대한 사람이 있다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다 긍정적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냐면 100가지의 일이 있는데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좋은 일이고 한 가지 일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그 한 가지 어려운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집중하고 살아간다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한 가지 어려운 일 속에 자기가 빼앗기기 때문에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다 긍정적인 사람은 100가지 일 중에 99가지가 안 좋은 일이고 한 가지가 좋은 일인데 한 가지 좋은 일에 마음을 쏟고 살아간다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사람이세요? 부정적인 사람이세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위대한 사람은 100가지 일 중에 100가지가 다 안 좋은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저는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 심벌 아세요? 하버드대학교의 심벌이죠? 하버드대학교를 처음에 설립을 할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이 심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베르테스라고 진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진리와 지식을 잘 모릅니다 지식은 내가 계속 쌓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마치 진리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심벌 안에 보면 진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책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의 삼위일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목적이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버드대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버드대학교는 유대인들을 30%를 학생들로 채용을 하죠 입학을 시키고 난 뒤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여기는 옥스포트 대학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뜻은 주님은 나의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성경책 옆에 일곱 금촛대가 있죠 성전 안에 있는 촛대죠 그리고 성경책의 끝에 보면 빨간색으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관은 금연류관인데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멸류관을 받을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존 홉퀸스 대학입니다 여기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세상에서 가장 빛이 되느냐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제가 세 군데의 학교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리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주길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도 기능성 신발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들의 관계에서 너무나 저하고 맞지 않는 어떤 정책이나 관념 때문에 제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시작한 이래 여태까지 실패라는 걸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제가 시작만 하면 뭐든지 잘 됐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내가 선택한 일은 언제든지 잘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를 나와서 회사를 따로 차릴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의 가맹점들이 한 60개 이상의 가맹점이 저를 따라 나왔었습니다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잘못되게 됐습니다 제가 1년도 안 돼서 회사가 부도위기에 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저는 제 인생이 끝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50대 중반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1층 오피스텔이었는데 아래를 쳐다볼 때 사람이 이럴 때 자살하는구나 일어설 수가 없고 지금보다 제 체중이 여기서 지금도 우리 통역하시는 분에 비하면 반절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서 15kg 이상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매달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뭔가를 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을 때 노력을 하거든요 가능성이 없을 때는 포기를 하죠 포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흐른 뒤에 제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 한 말씀이 저의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0편 37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해석을 해보니까 이 청근이는 망할 걸 알고 망한 걸 기뻐하시나니 왜 기뻐하시는가 봤더니 제가 하나님한테만 온전히 기대하고 간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으십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어려운데 마음 속에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 마음이 환해지면서 제 얼굴이 환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기쁘고 소망스럽고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은 물질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담길 때 행복을 느끼는구나 그때 행복이 어떤 건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지금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회사는 제가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에서 버는 돈을 성기배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통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일이 있다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서는 징계를 받고 훈련을 받는 기간이고 경영자로서는 경영 수업을 받는다 경영자로서는 경영 수업을 받는다 혹시 여러분들 인조가죽하고 천연가죽 구분할 줄 아세요? 사람이 만든 가죽하고 짐승에서 나온 천연가죽하고 모르시죠?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시어요 저도 그런 상태였어요 신발 회사를 하지만 제가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재원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제 내가 그런 부분을 배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특허도 내가 만들어내야 되겠다 여러가지 생각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서 이렇게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펼쳐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너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하고 상담하다가 제가 쓰러져서 응급실로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응급실에서 병원에 누워서 생각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대로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남는 게 뭔가?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제가 구원받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말고는 하나님 앞에 계산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사이에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다행히도 이제 이석증으로 지구가 빙빙 도는 그런 이석증이었는데 이석증으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 왔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사업을 제가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지? 그렇게 퀘셔마크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업하는 형제들 사업은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 전하라 복음을 전하시면 사업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참깨가 백 번, 천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다 하나님이 사업을 해주시면 얼마나 잘해주시겠냐 그라시아사 합창단을 봐라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세계 최고의 합창단을 만들어주지 않느냐 나도 저렇게 사업을 하면 되겠네 그때 마음이 옮겨갔어요 제가 한 건 그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이 놀라웠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하나님의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하나님의 종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걸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는 거예요 사업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가맹점이 139개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진출돼 있고 호주에 바이어가 이번에 다녀갔고 일본 진출을 올 10월경에 일본 진출이 되고 다음 주에 중국 진출을 해서 협의를 할 상황에 있고 지금 제가 발명한 특허가 20건입니다 그 20건 중에는 하나는 의료기기로 식약청에서 이건 치료가 되는 것이라고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발명한 특허를 가지고 국제발명특허전에서 상을 수상한 내용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상이 스위스 제네바 발명전에서 금상을 받았고 그 아래쪽이 서울 국제발명전에서 금상과 최고의 특별상을 받았고 오른쪽 위에는 발명의 날의 특허청장상을 수상했고 아래쪽은 이 자리에서 첨단 기능성 신발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상입니다 이 위에도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 부분만 안내를 드렸습니다 부산 공장입니다 전경이고 부산 시장이 신발 회사를 방문하게 되면 저희 회사를 옵니다 천안에 본사입니다 고속도로 옆에 굉장히 크게 되어 있죠 중공식 사진입니다 얼마지 않아요 2022년도니까 작년입니다 이곳에 많은 귀빈들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천안 아니요 서울 지점입니다 이쪽에 지점을 오픈하면서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저희 신발이 지금 드라마나 각종 예능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제가 TV에 출연해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부산 신발 업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발 역사가 50년인데 50년의 역사에 슈얼즈 같은 회사는 처음이다 많은 회사들은 문을 닫고 지금 도산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주요 부품 소개를 제가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발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손 한번 접어서 진동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여기는 바이브레이션 칩이 들어있습니다 원리는 자석을 가지고 이용했습니다 자석의 특징은 N극과 N극은 서로 밀어냅니다 N극과 S극은 서로 달라붙습니다 N&S, they attract 밀어내는 힘, 청력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상판의 자석을 N극과 위를 N극으로 하고 아래를 S극으로 여기다 고정을 시킵니다 아래 하판에도 N극과 S극을 고정을 시킵니다 가운데 있는 플레이트에다가는 S, N을 고정을 시키게 되면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가운데 플레이트가 진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마그네틱은 무충전, 무배터리, 무전력입니다 에너지를 발생할 때는 전자파라는 걸 발생합니다 지금 컴퓨터, 모니터, TV, 모든 전자제품, 휴대폰 이런 곳에서는 전자파가 나옵니다 혹시 전자파라는 뜻을 아십니까? 오늘 상식 하나를 알아가시겠습니다 전자파라는 것은 전기파와 자기장의 합성어가 전자파입니다 전기파가 95% 자기장이 5%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파를 쏘게 되면 인체의 피부가 마르고 암이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쪽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기파가 95가 아니라 전기파가 오고 자기장이 95라면 전혀 인체에 해를 주지 않습니다 졸리신가요? 제가 하는 얘기를 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전기파는 몸에 안 좋지만 자기장은 우리 몸의 인체에 굉장히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장이 없으면 이 지구의 생명은 끝입니다 자기장은 생태계의 성장과 반륙과 치유와 안정을 역할을 합니다 자연의 생태계나 사람이나 자기장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석은 자석의 위치에 따라서 23.5도로 지구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구의 중심축이죠 그러면서 자전거와 공전을 하면서 태양계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구에는 약 0.5가우스의 자기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술 중에 하나는 자력을 이용한 지금 조금 전에 느낀 진동입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좋은 양자처리를 했습니다 네, 자기장이 발생하는 원리는 내핵과 유액에서 용암덩어리에서 거대한 용암이 터빈을 하면서 자기장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구 전체와 6만 5천 킬로의 상공까지 자기장이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동은 파장이라는 건데 우리 뇌에서는 뇌파가 발생을 합니다 잠깐 하나 소개를 드리면 명예소 오가우스를 델타파라고 합니다 이 델타파가 뇌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내가 잠을 잘 때 나를 업어가도 모릅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깨질 않습니다 깊은 잠을 자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셀타파가 흐르게 되면 꿈을 꾸는 잠을 잡니다 내가 공부할 때 운동할 때 각각 뇌파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제 설명을 들을 때 집중할 때 나오는 뇌파가 다릅니다 그 뇌파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파장이 뇌파와 같은 파장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놔둔 정적인 상태에서도 뇌파가 파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과 소리와 이런 세상이 흐르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세 개의 종합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실험한 결과를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귤 밑에 바이브레이션 칩이 들어있는 왼쪽에 있는 것은 진동단자 바이브레이션 칩이 위에 귤을 올려놨습니다 오른쪽은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8일 후가 지난 뒤의 모습입니다 22일 지난 뒤의 모습입니다 진동칩에 올려 놓은 귤은 22일이 지나도 괜찮잖아요 한 다리 가도 그대로 있고 두 다리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장과 파장과 양자 처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귤은 꼭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마르거나 세균에 의해서 곰팡이로 저렇게 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신발 신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얘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톡톡톡 치면서 진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귤은 완전히 부패가 돼서 말라가지고 솜털처럼 가볍습니다 이게 얼마 지난 뒤의 모습이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6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6개월 동안 톡톡톡 쳐졌는데 귤이 저렇게 상하지 않고 유지를 하는 겁니다 진짜 신어야 되겠죠 제가 한 분한테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젊은 분 중에 한 분 나와 보실래요 학생들 중에서 한 분 나오실래요 저희 제품이 얼마나 제가 신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I want to run a test with my shoes 이렇게 서보세요 so please stand here 팔을 올려보세요 raise your arms 자 힘을 주세요 so put in some strength 힘을 주라니까 떨어지지 않게 so put in some strength so it doesn't fall 떨어지지 않게 힘을 줘보세요 give it some strength so you won't fall 더 힘을 주세요 give more strength 또 똑바로 서 계세요 okay stand still 힘을 주세요 give strength 신발을 들고만 있습니다 if you're just carrying the shoe 힘을 주세요 give strength 믿을 수 있습니까 can you believe this 또 힘을 줘 보세요 give more strength 다시 again 힘을 줘 보세요 give strength 해보고 싶으세요 네 눌러봐요 okay he's gonna try 안 해도 되겠죠 고맙습니다 thank you 이제 이런 제품을 제가 개발했습니다 이런 제품을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발명전에서 금상특별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사례들입니다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고요 사람이 운동을 하게 되면 젖산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체력 이상의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얘를 신으면 젖산이 자동으로 분해를 시킵니다 그래 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통증이 오게 되면 퇴행성 관절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도 수술하기 전에 저희 신발을 신으면 수술을 안 하는 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 허리 디스크 그 다음에 발 통증 그 다음에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이라는 발바닥에 통증이 심하게 있어요 발이 붓고 다리가 붓는 것 하지정맥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제품을 여러분들의 형제가 개발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발한 제품입니다 참고로 저는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이나 자연공학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신발의 기능 말고 더 부가적인 서비스를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 신발을 24시간 신지 않으면 보호자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아버지가 오늘 왜 밖에 안 나가셨지 날씨가 따뜻한데 전화를 해보고 또 아는 분에게 가보라고 하고 동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디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고 하게 하고 두 번째 치매 환자나 자폐아나 전응아가 피를 잃어버렸을 때 저희 신발을 신고 있으면 위치가 파악이 됩니다 이 신발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유기를 당했을 때 어린아이 그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용하려면 GPS의 송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폐아나 전응아나 이런 분들이 충전이나 배터리 교환을 하면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얘는 신고 다니면 사람이 눌리는 그 압력으로 전력을 발생시켜서 이 안에 충전을 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여기서 박수를 안 치시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이런 신발은 처음이에요 이 제품을 가지고 작년에 독일 발명 전시에서 금상과 최고의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제품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모든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지혜를 저한테 주신다고 하면 세상에 최고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면 세계 최고가 된다 저는 과거에 제가 망했을 때 저는 그게 불행인 줄 알았습니다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시려고 제가 망했던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을 내가 해결하려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진은 제 방송에 나왔던 사진인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가 암흑의 세계가 됐죠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됐죠 이분이 코로나 환자라면 제가 가까이 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를 회사도 어려웠습니다 많은 신발 업계가 무너져갔습니다 모든 식당과 점포들이 또 문을 닫는 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그때 박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CLF 행사를 하시려고 하다가 미국 정부에서 대규모의 집회를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그때 연기가 되면서 일요일 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저한테 들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업하는 형제들 코로나가 분명 어렵다 근데 이 어려움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일해 주실 것이다 아 저 말씀 내 마음에 받자 미국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국에서 들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을 하자 저희 기능성 신발을, 쇼홀즈를 방송을 하자고 하는데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습니까 그 감독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기능성 신발을 다루려고 모든 회사들을 팀이 서치를 하는데 전원이 쇼홀즈를 방송해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방송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진입니다 25분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한 달에 4번 방영을 해줬습니다 그걸 1년 동안 했습니다 그 해의 매출액이 저희가 90% 성장을 했습니다 세상에 분명히 잘못되어야 되는데 90%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 촬영을 하고 올라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으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손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말씀으로만 제가 행복했는데 하나님의 손의 크기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우리 회사 하나님께서 굉장히 키워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70% 성장 작년에도 또 60% 성장 또 올해도 70% 성장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하나님의 종의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박 목사님께서 세계 최고의 신발이다 처음에는 이걸 내가 마음에 담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 그럼 세계 최고의 신발이지 아 그럼 세계 최고의 신발로 해주시겠네 루비통이 있고 샤넬이 있고 스니커즈 하나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가는데 아 그럼 나도 신발 한 켤레 500만원짜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못 신겠죠 나이키가 세계 최고의 신발 회사로 운동화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아 그럼 우리 회사도 나이키 같은 회사 만들어주겠네 아 그럼 나이키가 우리 회사처럼 나이키 오케이 아멘 그러면 저는 이런 발판을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자가 돼서 저 회사 들어오실래요? and so I'll build you the platform you become the world's best and please join my company is that okay? 만약 나이키 같은 회사가 됐을 때 들어오실래요? 아니면 나이키 같은 회사를 같이 만드실래요? do you want to join my company when it becomes like 나이키 or do you want to build a company like 나이키 together?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I look forward to I look forward to see your capabilities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and this is what I want to tell you 내가 하는 사업은 the business I did 어렵고 힘들고 또 더 노력해야 되고 it was difficult it was hard and I needed to try harder 거기에 더 노력을 해야 되고 I need to try more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을 해주신다면 but if God runs the business for me 모든 것이 다 쉽고 everything is easy 즐겁고 it's fun 감사하고 I'm thankful 행복하고 and we're happy 왜?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because God does it for us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공장을 운영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 목사님께서 신발 공장이 제일 쉽다 이걸 하라 저는 돈 그 당시에 돈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고 또 환경도 없었고 제가 공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는데 박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돕는 자들을 주실 것이다 처음에 너무 많이 어려웠습니다 예 하고 대답이 나왔는데 그런 예스가 아니라 노가 섞여있는 예스 마음에서는 이게 아멘이 안 되는데 그냥 입으로만 예 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3년을 공장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주를 낸 공장에서 약 40% 이상의 불량을 냈습니다 그때 머리에 생각나는 것은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고 공장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말을 안 들으니까 일부러 불량을 냈다 아 그럼 하나님이 불량을 내셨으면 하나님이 팔리게 해주시겠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팔리게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공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공장이 불과 2년 만에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공장이 됐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뒤에 빚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장을 약 100억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너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갖는 겁니다 신념을 갖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신다고 믿고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약속 이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만 있지 저는 과거에 제가 망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있는 어떤 어려움도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저희 회사를 인도해 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뤄주시는 걸 감사하고 저희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게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든지 공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공부를 한다면 이 공부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감사와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길 바라면서 오늘 제 설명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